다음판 좀 빡세네요. 도쿄 이스프레스웨이. 여기는 코스가 엄청 길어갖고 습. 습. 이건 안될 것 같아요. 이 차가 얼마나 성능이 되는가에 따라서 한가름이 올 것 같네요. 뚜아. 베개에서 벨고. 어우 좋네. 괜찮다. 아! 야 벽에 스치면 죽는다. 벽에 스치면 죽습니다. 알아서 해라. 알아서 해라 이거죠. 베개에서 좀 남았으니까 50에서 밟아보죠. 되는구나. 아 되네? 차가 세구나. 차가 꽤 괜찮네요. 코스가 뭐더라? 어떻게 생겼더라? 기억이 안나네. 문제는 여기 브레이크 밟는 것도 모르겠고. 아 한 150에서? 150? 아 브레이크가 엄청 좋구나. 조금 더. 조금 더. 저거 해도 될 것 같아요. 조금 더 오바 싸도 될 것 같아요. 생각보다 차가 성능이 좋네요. 여기서는 아마 2차 정도면은 프락셀로 땡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왜 이럿지? 왜 이럿지? 치차. 이야. 그게 다음에 브레이크 밟는 게 문제인데. 아! 이걸 스쳤다고? 쟨장인데? 야 스쳐도 사망이야 여기는. 어떡하냐. 스포트는 그런 점에서는 좀 나았어요. 약간 스쳐도 너무 팡하고 박지만 않으면 살 수 있었거든요. 근데 이게 넘버링 게임에서는 잘 안되네요. 150에서 살고 2단 동그렇게 돌면 니트로 장착하면은 오버테이크 느낌이냐고? 이 게임 니트로는 아마 눈에 잘 안보일 겁니다. 바람소리만 날 거예요.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. 우와! 오! 살았다. 여기서 깍셀로 아까 제가 겁나갖고 엑셀 한 번 놨거든요. 괜찮을 것 같아. 깍셀로 가도 어? 5단이 뜨네. 5단이 뜬다 이거지. 그냥 간다. 그냥 간다! 좋았어. 여기가 문제인데 여기는 좀 200에서 밟아볼까? 아 150 믿는다! 150! 3! 믿는다. 그렇지. 이야. 저는 엄청 좋아요. 우리의 그 성능이. 개박살나게 좋네요. 마지막 꼬불꼬불을 잘 넘길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여기를 30초 내에 뜨릴 수가 있을까? 오것이 관건이다 이거야. 4단 안쪽에 반응은 괜찮네. 바깥쪽에 반응은 만져나? 아! 아잇! 개! 우와! 진짜 미쳐올리겠다 진짜. 체력이 안 깔리네. 스쳐도 사망이란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네요. 아쉽! 욕같다. 욕같아. 아쉽! 150 보다 앞에서 밟아주시고 3단 2단 동그랗게 돌립니다. 동그랗게 동그랗게 돌고 딱! 리얼레이싱 라인 간다. 다행히 차가 좋아서 금방금방 콜레이가 되는데 판정이 좀 억판정이 개차반입니다. 붙어 붙고 붙고 아니면은 저걸로 계산하는 걸 수도 있어요. 데미지 총량으로 높은 속도에서 막으면 데미지가 커지니까 200 150 믿는다! 오케이 락셀 성공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. 여기서 살아야 돼요. 여기 꼬불꼬불에서 좀 살아야 됩니다. 꼬불꼬불에서 4단으로 내리고 4단으로 내리고 뜨아! 4단에서 안 움직입니다. 그럼 여기서 4단을 유지를 할 수가 있을 것인가 3 4 5 6 7 8 9 10 1초 1초 차기나네? 재도전 1초면 친경이지 1초면 가능하죠 1초 땡기는 건 가능합니다. 2 2 1 1 2 3 1 2 3 2 2 2 3 3 3 3 3 2 3 3 4 3 4 4 4 5 4 5 5 5 5 5 5 6 5 6 6 6 6 7 5 6 7 6 7 7 8 8 8 9 9 9 10 10 10 10 10 10 10 10 10 아스팔트가 의외로 펜이 많더라고요 난 아스팔트 텐밖에 못해봤는데 펜이 제일 욕먹는 시리즈라며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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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육단이 끝이냐? 육단이 끝이구나 이게 브레이크 밟을 필요 없고요 여기에서 백 백 백 백 백 백오십 백오십 150에서 약간 앞에 얍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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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 됐다 TCS 빨로 그냥 버티네요 1초까지는 안될 것 같은데 1.6초 땡겨야 되는데 1.6초까지는 안될 것 같아요 이거 5단으로 더 쉬지 않을까 되네 그 다음에 4단으로 때리고 여기도 4단 그 다음에 여기도 4단 됐다 그 다음에 이거 1.6초 되냐 1.6초 될 것 같은데 7 8 9 안돼 아 서브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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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.4초 0.4초 조져봅시다 0.4초 조져봅시다 나를 동정하지마 나를 동정하지마 나를 동정하지마 어미 나를 동정해 나를 동정해 빨리 얘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아예 3단에서 돌아볼까 5 4 3 2단으로 안 내립니다 내리고 한 바퀴 돌아요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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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답이었다 이게 답이었네요 이 정도면 0.4초 되겠지 여기서 약간 브레이크 밟고 됐다 여긴 풀악셀 앞으로 풀악셀에 오 쫓아온다 쫓아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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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아까 150에서 2단으로 내렸으니까 3단으로 아 여긴 3단 안될 것 같은데 150 잠시 3단으로 조져볼까 여기를 좀 크게 잡아봅시다 이름은 아 이렇게 크게 잡으니까 된다 이 정도면 0.4초 인정? 0.4초 킹정? 여기는 5단으로 돌고요 아 차 5단 4단 4단 으아 이러면 이거 0.4초 칵 아니냐? 제발 제발 하느님 오 해치워 해치웠다 해치웠다 딱딱딱 쟤 왜 이 짓을 시작했지? 진짜 얼팅인 거 없냐 진짜 힘들어 힘들어 아 난 그란트리스모 스포트를 원한다고 스포트 난이도를 주세요 아 ini ссыл reveal null ze